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봄 옷을 여기저기서 사먹었는데 그 옷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시작! 제가 인사일런스에서 옷을 입어봤는데 점퍼가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. 딱 봄이랑 가을에 입기 좋을 정도의 두께예요. 이렇게 아이보리색 점퍼고 이런 시보리가 있거든요. 시보리 부분은 좀 더 진한 베이지색이어서 이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재가 되게 약간 맨들맨들한 마일론 소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크롭 자켓이에요.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샀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. 미디움도. 그래서 크롭 싫어하시는 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길이감이고요. 그리고 이 옆에 팔에 이런 주름? 주름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느낌을 주죠? 이거는 플레이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시켜본 레더 자켓이에요. 비건 레더 자켓이라고 하는데 다른 가죽 자켓들 저렴한 거 사면 반짝반짝해가지고 좀 싼 티나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가격도 저렴했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싫어하는 그런 반짝반짝한 광도 안 나고 컬러는 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완전 브라운 아니고 카키빛이 좀 섞여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이런 점퍼들 무거우면 손이 잘 안 가거든요. 근데 얘는 무게도 가볍고 해가지고 봄이랑 가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께는 엄청 막 두꺼운 건 아니어가지고 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지퍼는 투웨이로 되어 있는데 안감은 요런 느낌이에요. 이게 오버핏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입어보니까 엄청 오버핏은 아니고 정핏이었어요.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던 핏이었습니다. 저는 이거 완전 추천. 이것도 인사일런스의 바지예요. 뒤에 이렇게 인사일런스라고 택이 붙어있고 요렇게 로고도 있어가지고 은근 디테일이 많은 바지더라고요. 제가 자라에서 샀던 카고 팬츠들은 좀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낡았는데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. 되게 막 얇은 소재는 아니고 좀 탄탄하고 살짝은 도톰한 그런 소재예요. 이게 살짝 큰데 저는 그 큰 맛에 입는 바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디움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. 요렇게 반팔에 입어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. 요런 바지입니다. 요거는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. 아이고 걸려있을 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게 된 제품이거든요. 이게 제가 블라우스는 좀 너무 공주스럽고 하면은 전 좀 부끄럽거든요. 근데 얘는 너무 공주스럽지도 않고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. 여기 막 이런 꽃 디테일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하나는 단추로 잠그고 하나는 리본으로 이렇게 묶는 건데 길이는 좀 크롭 기장이에요. 크롭 기장에다가 이 안에 꼭 나시를 받쳐 입어줘야 되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. 산 것 중에 이게 거의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엄청 잘 입게 될 것 같아요. 요것도 자라 제품이에요. 이거는 반팔 블라우스인데 이게 딱 걸려있을 때는 이 꼬무줄이 다 프로에 채워진 채로 엄청 되게 박시한 스타일로 걸려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이면 허리에 맞게 줄여져요. 근데 좀 많이 짧아서 얘는 하이웨스트랑 입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원피스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산 건데 카고 팬츠랑도 엄청 잘 어울렸어요. 옆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블라우스도 입어봤을 때 훨씬 더 예뻤던 제품이에요. 이거는 라룸의 맨투맨인데요. 아주 살짝 크롭한 기장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에요. 그냥 이런 청바지에 입어도 되고 치마에 입어도 귀엽고 반바지랑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맨투맨입니다. 제가 편한 옷을 좋아해서 맨투맨을 좋아하거든요. 레터링이 써져 있고 이게 여러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. 저는 이런 백멜란지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안에는 기모는 아니에요. 기모는 아니고 이런 재질? 저는 까끌까끌거리지는 않는데 막 엄청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아니기는 해요. 이 밑에는 시보리가 딱 잡아주지는 않고 이렇게 널널한 느낌의 맨투맨입니다. 되게 이런 복실복실한 부클 소재의 카디건인데요. 제가 사실 이런 핑크색이 그닥 잘 받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샀어요. 여러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. 화이트 컬러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채워서 입지 않고 저는 속에 반팔을 입고 그 위에 그냥 걸치려고 산 거거든요. 왜냐면 봄에 좀 추우니까 두께도 꽤 도톰해서 반팔이랑 입으면 완전 따뜻하더라고요. 엄청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 엄청 오버핏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정사이즈의 핏이에요. 이런 니트입니다.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이여가지고 마음에 듭니다. 이거는 제가 산지는 꽤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여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게 반팔 니트예요. 얘도 뭔가 얜 이렇게 짜임? 짜임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구멍이 송송 나있고요. 그래가지고 안에 나시나 탑이랑 같이 입어줘야 되는 니트예요. 제가 팔뚝살이 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팔뚝이 좀 끼더라고요. 팔뚝이 막 널널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엄청 막 꼴보기 싫을 정도의 그건 아니어서 저는 잘 입고 있는 니트입니다. 그리고 크롭이에요. 일단 저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이게 외투랑 입어도 예쁘고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쁜 니트여가지고 저는 이 니트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. 핑크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로우웨스트 데님 스커트인데 엄청 짧죠? 거의 손바닥 한 6병 반? 근데 엄청 짧게 로우웨스트로 입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생각보다 진짜 더 짧더라고요. 너무 짧아가지고 좀 내려서 입어야 되긴 하는데 워싱도 너무 예쁘고 제가 청치마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뒤졌거든요? 근데 그 뒤진 것 중에 얘가 그래도 제일 낫더라고요. 제일 예쁘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얘는 안에 속바지 같은 거는 붙어있지 않고 너무 짧아서 속바지를 그냥 꼭 입어주셔야 될 것 같은 스커트입니다. 이렇게 셔츠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? 좀만 더 길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어쨌든 근데 저보다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잘 맞을 거예요. 이거는 자라에서 산 엄청 긴 원피스예요. 진짜 길죠? 바스락바스락한 소재에 엄청 연한 민트색 컬러의 원피스인데 제가 파스텔톤의 옷을 좋아해가지고 딱 눈에 띈 원피스였거든요. 이렇게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등이 구멍이 나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끈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모델분도 그냥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채로 그냥 착용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좀 해서 입는 건가 했는데 이게 되게 엄청 깊은 브이넥이에요. 그래가지고 단독으로는 못 입을 것 같고 이 안에 탑 같은 거 제가 입은 이런 나시 같은 거를 받쳐서 입어주거나 아니면 뭐 셔츠나 반팔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여행 가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죠? 이것도 자라에서 샀는데요. 이거는 스커트처럼 보이잖아요. 앞에서는 근데 알고 보니 바지예요. 뒷부분은 바지로 되어 있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편해요. 그리고 또 이것도 뒷밴딩이 있습니다. 여기 주머니도 있고 이것도 여름에 입기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중간 정도의 기장의 스커트고요. 이런 셔츠랑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? 핀턱이 잡혀 있고 이 옆에 주머니가 있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이것도 자라에서 산 카고 팬츠예요. 제가 인사일런스에서도 이 완전 비슷한 카고 팬츠를 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왜 샀냐면 엄청 얇고 호들호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? 뒤에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. 입어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. 제가 겨울에는 조거 팬츠를 한창 입고 다녔었는데 여름엔 덥잖아요. 조거 팬츠 그래서 조거 팬츠 대체용품으로 산 카고 바지예요. 여름 바지로 엄청 추천드려요. 엄청 커다래 보이죠? 바지가 딱 봐도 이거는 일부러 되게 크게 샀어요. 크게 샀는데도 좀 너무 크게 산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워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한 청바지거든요. 밑단은 요렇게 그냥 똑 찔려져 있고 흰색 티저츠랑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중청바지입니다. 제가 중청바지들이 다 옛날에 사가지고 다 좀 낡았거든요. 근데 자라에 마침 예쁜 워싱에 청바지가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. 자라 제품이 오늘 좀 많죠? 요거는 아디다스 슈퍼스타예요. 제가 아디다스 슈퍼스타에는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신은 게 막 자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장만을 했어요. 힌컴 버전으로 샀고 저는 ABC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. 제가 사이즈가 240인데 240 사이즈로 샀더니 다른 240 보다는 조금 더 큰 거 같아요. 근데 제가 발볼이 넓어서 235 신으면 좀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딱 맞기 신는 거 싫어해가지고 240 사이즈 정 사이즈로 샀는데 발볼이 되게 좁으신 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 해가지고 사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제가 이거 신고 다른 옷도 입어 봤는데 막 여기저기 다 괜찮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잘 산 것 같아요. 추천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